오늘의 댓글은 정 안드로이드 친구가 아 이름이 정혜린 친구네요 뿜! 하면서 엄청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난감을 다른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올려주세요 뿜! 하하하 친구들 미안해요 놀란 친구들 있었죠 케빈이 이 게임하면서 엄청 놀랐거든요 미안해요 그리고 신시연, 라연희, 서예은, 둥희, 윤술 친구 오늘도 보러 왔죠? 항상 캐리앤블레이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은 필수 그리고 오늘 영상 보러 출발!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리티비 깜짝이야 깜짝이야 루씨 우리 여기 어디 왜 이렇게 놀래켜요 놀래잖아요 남자 놀래켜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고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 정글 같은데 우리가 여기 위치가 어딘지 루씨 저 여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어딘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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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? 이거 아니 할 줄 알아요? 정말 여기가 이 위에 불이 막 나잖아요 나는 거 맞아요 이거? 나는 거 맞아?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빨리 뜨고 싶은데 빨리 뜨고 싶은데 아 아니구나 어 왜 왜요? 이걸 쳤더니 이 화면이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그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? 진짜 시원해요 우와 여기 폭포도 있어요 폭포 루씨 그냥 이렇게 아니야 우리 탈출해야 되니까 여기 탈출할 수 있는 거 맞아요? 걸어서 여기를 걸어서 나간다고 지금? 안 돼 안 돼 우리 탈출해야 돼 어 루씨 저 오른쪽 봐봐요 강 있어 강 강을 통해서 우리 배를 타고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독수리 안녕 루씨를 탈출해야 된다고 루야라 루씨 negativity 여기를 탈출해야 된다고 강아 우와 우와 멋지긴 하다 우와 오 오 오 우와 저기 얼룩 말 얼룩 말 얼룩 말 우와 어 루씨 보이죠 어 어 안녀아 안녕 어 어 더워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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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악 으헤헤 깜짝이야 지금 일단 보니까 탈출을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 가능하다고요? 응, 강을 통해서 저기 배 있잖아, 배 배를 타고 저렇게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? 저러 가면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탈출해야 돼, 여기서 저 호화상 터질 것 같아 여기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뇨, 루씨 나가야 돼 여기서 살면 안 돼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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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와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, 안 돼 누구예요? 이거 누구야? 나야, 나야 아, 무서워 나 누구야? 위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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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우리 추락했어요 추락했어요 케빈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진짜요? 혼자 가도록 해요 아, 같이 가야지 루씨 후회한다, 후회한다 뒤에 보니까 우리 아까 강이 있었잖아요 거기 멀리 배가 있더라고 저는 근데 배를 못 봤단 말이에요 케빈은 봤어요 케빈은 믿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우리 탈출합시다 그러면은 앞장서요 여기 햄버거도 없어요 피자도 없고 케빈이 앞장서요 따라와요, 따라와 따라와, 따라와, 따라와 조심 조심 오오 근데 배 좋지 않아요? 괜찮네요 앞에 개구리도 귀엽다 개구리로 볼 땅 아니에요 앞으로는 배가 안 가잖아요 앞으로는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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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부딪치는 강이? 어? 아, 이거 부딪친다니까 아까 분명히 이런 강이 아니었는데 어? 어? 여기 숨어있어 왜? 왜unde? 왜, 왜 물어ensor 또 부딪쳐 아 Fr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!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니! 잠깐만! 길이 너무 좋잖아! 나가는 길이 맞아요? 나가는 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여긴 어디지? 괜히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요! 아까 열기구 타고 그냥 갈걸 해가 너무 작아요 뭐야 이제 끝났겠지? 계속 이런 길이겠죠 루시? 그러길 바라야죠 아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뭐야? 안 보여 안 보여 뭐야 뭐야 뭐야?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?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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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 으아아 네 금방 이것이 7회구 흑 상몰 바이바바이바바이바바이바바바이바바 어디서 없을거야? paar 잠깐만! 이건 Adrienne bara 내려와 뭐야? 안돼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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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는 게 아니에요? 급률해! 급률해! 잠깐만! 조금만! 어떡해!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! 루씨! 왜 이렇게 축축하지? 루씨! 여기 누가 뭐 사나 봐요! 이거 어디야? 마을 다녀요? 최고의 레프팅이야! 최고의 레프팅이 무슨! 루씨 그래도 여기 도착한 거 같아요! 여기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! 여기 사람 사는 거 같지 않아요? 맞아요! 사람이 사는 거 같아요! 근데 우리 잡아먹지 않겠죠? 잡아먹다니요! 일단 내려봅시다 루씨! 내려요! 어지러워! 이제 케빈은 모르겠어요! 케빈이 배를 발견했으니까 루씨가 앞장서요! 아니요 지금! 무서워! 나 루씨가! 여기 너무 무서워요!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! 일단 앞으로 가봐요! 나 무서워! 앞으로? 아니 여기 길이 있는 게 맞아요? 아 케빈! 겁이 왜 이렇게 많아요! 어! 깜짝이야! 무서워! 아 진짜! 본 거 같아서 그래요! 어! 잠깐만!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야? 이거 타고 올라가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몰라요! 나 모르겠어요! 루씨만 믿을게요! 이거 타야 돼! 이거를 타야 되는 거 같아요! 앉아요 빨리! 아 이거 뛰러 넘어가는 건가요? 빨리 앉아요! 근데... 안녕! 아 죄송해요! 어? 우리 잘못한 거 같은데! 어! 잠깐만! 어! 바람 묻어봐! 어! 나 곰 나랑 눈 맞았어! 곰이 우리 눈 맞았어! 아아! 우아! 아아아! 우아! 어! 어! 올라간다! 올라간다! 야이 고마~! 어? 아 원숭이다! 안녕! vinyl! hopefully Tin 이리지마! 뭐야? wäre가서 올라가л 거 같아! 뭐야?? 어잉 위로 올라갔다! 버즈 점프 같은데? 떨어질 것 같은 건 알겠어요! 안돼 안돼 타전이 된 것 같아 나는 케빈 타전이다 뛰어라 오 재밌다 재밌다 짬뽀 caution 짬뽀 와! 멋있다 저 진짜 멋있지 않아요? Coh Dylan 여기서 설마 뛰어내리는거 아니지? 루씨는 집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! 케빈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아요? 잘 따라하고 있어요 루씨! 루씨 드디어 탈출했어요! 케빈 계속 갇혀있는데요? 앞으로도 나와요! 루씨 드디어 탈출에서 파이팅! 파이팅! 근데 루씨랑 나랑은 다 좋은데 탈출은 아니다! 탈출 아니죠! 다?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우리? 좋아요! 스튜디오에서 만나요!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! 친구들 안녕! 계속 Lux가ihat! 구독과 좋아요는allah 지금 다 친odo를 사랑해요! too bye!! зах covet! 습 spotlight! 넵! 그때 인물차 whooshing! 그래서 믈도 possiamo związ고 할머니가 카메라Mr. lifes fibre 다 mentoring confirmation! 숱 Grö 확진 Jerome acknowledging!